안녕하세요. 한국투자증권 쇼미더리포트의 한지아입니다. 오늘은 한화 리치에 대한 분석 리포트를 살펴보겠습니다. 한화 리치는 한화생명보험이 스폰서인 순수오피스 리치입니다. 플래그십 자산은 한화손해보험 여의도 4억인데요. 연면적 1만 8천평 규모의 프라잉급 오피스로 한화그룹 계열사들이 전체 임대 가능 면적의 91.7%를 장기 임차 중인 YBD 핵심 자산입니다. 해당 자산을 비롯해 한화생명보험 노원, 평촌, 구리, 부천중동사옥까지 오피스 5개를 편입해서 지난 3월 27일 IPO했습니다. 매입가격을 합산해서 구한 리치의 AUM은 6,603억 원, 감정평가 합산액은 6,611억 원입니다.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량한 오피스 자산을 시장 대비 좋은 가격에 편입했다는 점입니다. 대표 자산인 한화손해보험 여의도 사옥은 지난해 11월 매입가 4,560억 원, 캡메이트 4.85%에 편입했습니다. 지난해 3분기 서울 YBD 권역 오피스 캡이 3.1%까지 하락했던 점을 감안하면 면적당 임대료가 유사한 주변과 비교해 매입 캡이 1.75% 높은 것입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오피스를 거래했다는 뜻입니다. 실제 두 블록 떨어져 있는 신한두자증권 빌딩의 2022년 7월 당시 거래가와 비교하면 한화리츠의 핵심 자산 매입 가격이 평당 500만 원 가량 낮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이 파이낸싱으로 인한 배당 수익률 훼손 가능성이 낮다는 것입니다. 한화리츠가 부채로 조달한 3,276억 원의 가중평균 조달 금리는 연 5.57%입니다. 향후 3년에 걸쳐 33%씩 만기가 도래하는데 현재 가중평균 금리보다 높은 수준에서 재차입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회사에서 제시한 연환산 배당 수익률 6.3%는 지켜진다는 의미입니다. 안정적으로 생겨나는 임대 수익, 낮아지는 이자 비용 부담, 그로써 핵심 자산을 편입하면서 성장해가는 전략을 감안해 적극 편입해 갈 때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